반갑습니다. 송지준입니다. 여러분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시간, 바로 저를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. 저 혼자만 원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거나.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. 제가 TV조선과 함께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다른 거 어떤 시작 프로그램에서 들어보지 못하셨던 날카로운 직설을 들려드릴 테니까요. 수요일 11월 16일 오후 4시 첫방 꼭 본방 사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수요일에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